음악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consisting seatbelt 양념장에 달콤하고 하나의 집 중 소고기 왜 이렇게 잘 안 좋아 만드실 전용 오늘의 마무리 바로 반찬이 되었어요 오늘의 마무리 드디어 대체 식당 마시아 이 분 남부 마시아 드디어 국물과 국물 helped 그릇이 올게 주면 퐈퐈 돼지네트 베트남 펌차 뭔가 잘 봐버렸나 기다리던 택배들이 다 도착을 했습니다 우선 이 러뷔 마스크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채모나님 유튜브를 되게 자주 보는데 공부하는 것 중에 이 마스크가 있어요 시카겔 마스크 3박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피부가 너무 지금 여드름도 많이 나고 푸석푸석해서 마스크팩 좀 해보려고요 다음은 로피움인데 이거는 40% 세일할 때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세럼 크림 여드름 있는 부분에 바르는 스팟이에요 이렇게 해서 5만원대인가? 6만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세럼을 구매를 했습니다 미스트처럼 뿌리는 세럼이더라고요 수분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번 뿌려보려고요 친구가 이 제품을 쓰고 있어 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구요 이거 히러스의 숨결 쿠션 글로우 입니다 21호로 구매를 했고 요거는 올리브영에서 제일 순위가 높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 클렌징 오일을 주문을 하긴 했는데 잠결에 주문을 해 가지고 이것도 어쨌든 올리브영에서 순위가 있는 높은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에이 트루 에이 트루 클렌징 오일 밤으로 된 형식은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쭉쭉 짜서 쓰는게 좋더라구요 여기 이렇게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게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발매트를 구매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인스타에서 좀 싸게 판매하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훨씬 깔끔해졌죠 맥스코ẫ 아이스크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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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